안녕하세요. 멍멍미니예요. 이게 다 뭐냐고요? 우리 집은 할로윈 준비 끝!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에 맞는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이 할로우스데이로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 전날을 할로우스 잎, 즉 할로윈으로 즐기는 날인데요. 어린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할로윈 저녁에는 다양한 캐릭터 의상으로 차려입고 친구들과 온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트리 거 트리스를 외치면서 캔디를 얻으러 다니죠. 이런 어린 시절 기억은 누구나 소중하게 간직하는 할로윈의 추억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커스튬 파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날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커스형이 인간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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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멍멍 미니였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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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